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30대 할 게 마땅치 않아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. 한 35년 됐어요. 맨 처음에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아구찜을 제가 할 때는 좋을 것 같아서 많은 경험을 사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아구찜은 모든 재료가 다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거고 또 영양가 있는 거 모든 분이 좋아하실 수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. 아구는 보통 생아구를 쓰는데 물도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저희는 양념에서 모든 걸 물이 생기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요리를 하고 있어요. 손님들이 드시고 갈 때는 항상 이 집만 오면 너무 양념도 맛있고 고기도 너무 싱싱해서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. 좋은 걸 생거를 이줄하고 이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남은 음식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고 있습니다. 유통기한은 매일매일 이틀씩 이렇게 놔두는 게 없어요. 농수화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옵니다. 생아구도 매일 같이 오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관료를 하고 있어요. 해운대에 있는 맵지 않고 맛 있게 많이 해드릴게요. 많이 드시러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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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